오늘 진행할 콘텐츠는 노를 피파라는 콘텐츠고요 무기식 경기는 일반적인 클래식 경기와 똑같습니다 단 오프사이드와 파울 경고가 없습니다 아 앞에 비잖아요 됐어 이거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니야? 어우 쉬워 어우 내가 쉬워 형이랑 규혁이 형 한 번 해요 잘하는 수준 높은 경기 봐야죠? 팬들 이거 저 정문이요 아 이거 배팅이에요? 어? 나도 형 정문이요? 다 누구야? 나 그러면 규혁이 형 클래식으로 아니면 클래식으로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렛츠고! 리 딕슨 그리고 이게 다시 한 번 기다려버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그마한 비션을 지금 한 가게 질투디 아휴 씨 뭐랄까 모른팔이잖아 사나! 오와! 막아 막아! 안 봐 아 이런 거 안 부른다고 진짜 아 이런 거 안 부른다고 진짜 아 이런 거 안 부른다고 아 이런 거 안 부른다고 0대0이요 우리 훨씬 재밌는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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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지니오 외날드 조지니오 외날드 음 이제 옆에서 파이팅 안 쳐서 뭐하냐 흐흫흐흫 조지니오 조지니오 외날드 마무리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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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핳 자 자 자 자 자 자 와 이거를 저는 업사이드 그렇지이 어 왜왜왜왜왜왜왜 그렇지이 어 왜왜왜왜왜왜왜왜 다 간척하면서 다 올려치고 오 오 오 오 오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와 놀랬다 치이 전방법 좋았다 압박 좋았다고 아 이거는 다시 간다 조지니아 우리가 한건 뭐냐 정이 잘했어요 아 비킥이야 비킥 아 잠깐 VR해 이게 포올이야 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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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진짜 이런게 다 있어 이거 어떻게 차는데 아 아 이거 보이네 아 형 뒤돌아야지 왼쪽 오른쪽만 아 너덕석이 형 봐야될 거 아니냐 아 이거 다 보이는거 어떡해요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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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껐어 타임 껐어 타임 껐어 오른쪽 타임 타임 아 이거 에바야 시간 쪼아 시간 쪼아 시간 쪼아 불쌍 불쌍 뚝대 아 아 그렇지 타임 타임 이래야지 우어 승리 으어언 어 야 이거 누가 오도 뿌리네 이건 신음 으으으윽 으으으으 soon 야옹 이게 직구야 아 지금이라도 바꿔 아 이거 will work 어우 뭐야 이거? 뭐야? 드릴게요. 깻게? 지금 안 먹어. 아 저기 와 이거 주셔. 내가? 어! 와 와. 왜 눈떠어? 왜 눈떠어? 오 와 나 제일 길이 올라오고. 이겨가지고 아쉽다. 어 코 위로 올라오는 거야. 나 진짜 젖쌤 먹었지. 아 이러면 이긴 의미가 없지 이거. 지갑 쩌 놓고 지갑 먹어. 이거 뭐야? 씨앗인가? 이거 한입 봐. 오 씨앗 갈라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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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